구독과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kf-21 보람의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큰 자부심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람의 전투기는 세계에서 극찬받는 초음속 전투기 중 하나로 군사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강대국으로 인정받을 정도의 엄청난 업적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외적인 반응은 국내와는 달리 조금 더 혼란스럽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이런 성공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겠습니다. 이 나라는 바로 중국입니다. 현재까지도 중국은 미국의 비공식적 경제 제재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은 판단력을 잃고 대만을 둘러싸고 한바탕 전쟁을 일으키려 했으며 이에 미국과의 정면 대결도 꺼리지 않는 무모한 선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태도는 국제사회에서 많은 우려와 비판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최신형 전투기 항공무원 등 미국의 전략 무기를 대거 대만 지역으로 대규모로 투입하면서 사태는 더욱 걷잡을 수 없이 커졌으며 일본 지역까지 침해하는 중국의 도발에 자칫 한국도 개입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들도 나왔었죠. 이러한 중국의 도발로 해외 군사정보 매체 싱크탱크는 중국의 주변국들 중 중국의 폭거를 잠재울 수 있는 나라를 선택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개발한 kf-21 전투기의 공중 제공권 장악 능력이 예상보다 매우 뛰어나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특히 싱크탱크가 주장하는 핵심 내용은 한국산 kf-21 전투기의 숨겨진 잠재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다수의 중국산 j-20 전투기를 한꺼번에 격추시킬 수 있는 5세대급 멀티컨트롤 항공장비를 언급하며 중국산 전투기의 불안정성과 성능의 미미함을 비교하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 현재 대한민국 공군은 f-35의 5세대급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공군의 물량 공세를 감당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kf-21 전투기가 블록2부터는 압도적인 공배공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최근 분석 결과로 밝혀졌습니다. 만약 대한민국 공군이 kf-21 전투기 350대를 보유한다면 대한민국과 중국의 상황은 급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kf-21 전투기는 중국산 j-20 전투기와 비교했을 때 매우 안정적이며 뛰어난 공중 제공권 장악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멀티컨트롤 항공장비를 사용하여 다수의 적 전투기를 격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통해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호주와 캐나다 등 다른 국가들도 함께 평화 수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사동맹은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중국의 동북아 지역에서의 적극적인 전략을 제약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싱크탱크는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버릴 경우 한국이 베이징과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한국 공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베이징의 제공권을 장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국군은 대만과 한반도가 가까운 북부에 전력을 집중 배치하고 있으며 이는 제2차 한국전쟁이 일어날 경우 한반도에 개입해 대한민국을 점령하는 것이 중국군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군의 전략은 수백 대를 투입해 대한민국 공군의 전력을 소모시켜 주력 전투기들을 제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kf-21 전투기가 등장하면 무리수로 끝낼 계획일 뿐 현실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는 국산 항공장비와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 초정밀한 타격 능력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최대 6발의 공대공 미사일을 한꺼번에 발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중국군의 주력 전투기인 j7은 생산된 지 50년이 넘어가는 오래된 전투기로 kf-21 전투기 앞에서는 무참히 쓸려나갈 것입니다. 또한 중국 공군의 새로운 주력인 j-20 전투기도 kf-21 전투기의 화력에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kf-21 전투기가 보유한 초정밀한 공대공 미사일 멀티 컨트롤 시스템과 다른 기술적인 요소들 때문입니다. kf-21 전투기는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한 최초의 5세대급 전투기입니다. 이전까지 대한민국은 미국에 f-35 전투기를 도입하여 공군을 운영해왔지만 f-35는 비용이 매우 높아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자체 개발을 통해 국내산 5세대급 전투기 kf-21 보라멜을 개발하였고 전체적인 기능면에서 f-35와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kf-21 전투기는 f-35와는 달리 주력 무장인 공대공 미사일 멀티 컨트롤 시스템과 함께 뛰어난 적도출 방어력 초음속 비행 등의 기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공군은 중국 공군과 맞서 싸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전투기 성능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닌 것처럼 중요한 것은 전투기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인 역할입니다. 중국은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 이상의 전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전투기뿐만 아니라 다른 군사 장비와의 조합과 전략적인 계획 수립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예산을 늘리고 전투기 및 기타 무기체계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사훈련을 강화하여 군인들의 전투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군사력을 강화하고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유지하며 중국의 동북아 지역에서의 적극적인 전략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더욱 높은 수준의 군사력과 전략적인 계획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한국군의 분석은 싱크탱크에 이어서 디펜스 뉴스에서도 중국 전투기와 비교해 평가를 진행했었는데 과거 태국군과 중국군의 시뮬레이션 평가 훈련 도중에 태국군의 스웨덴산 그리핀 전투기가 중국산 전투기들을 무참히 격추시켰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산 전투기들은 공개된 스펙에 비해 성능이 떨어진다는 게 웃기기만 합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 과거부터 과대 포장 능력과 엉성한 형태의 러시아산 전투기 기술을 뺏겨오면서 체계적인 기술 적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는 모든 나라들이 도면에만 존재하던 전투기를 실체화시켜 성능평가 단계에 들어갔는데요.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연구개발 과정을 해내고 연구진들과 개발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노력해서 일궈낸 가장 중요한 성과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는 중국산 전투기에 비해 월등한 성능 차이가 있으며 중국과의 전투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결론을 노출할 수 있습니다. kf-21 전투기는 징구된 설계를 사용해 제조 공정이 나타난 후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30년 전만 해도 전투기를 개발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은 지금은 스텔스기 개발국의 일원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kf-21 전투기 개발은 우리나라의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높은 부품 국산화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국민들도 이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과 연결이 필요하며 국내외에서의 교류와 경쟁에서 우리 기술력을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과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은 기술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도국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